북미 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시각 9일 제인진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두 지역의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의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지사는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컨퍼런스의 주지사와 관련 기업들을 초청했고 제인진리 주지사는 관심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홍보를 잘하겠다고 적극 화답했습니다.